다리를 살짝 들어볼게요 아래 허벅지가 살짝 들리게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쭉 펴주시는거예요 쭉 펴주시는건데 이때 주의하실점이 다 폈다고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약간 짜주는 느낌으로 쭉 힘을 주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쭉 그렇죠 약간 짜주는 느낌으로 많이 떨리시는데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이런식으로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힘은 완전히 빼시고 오른쪽 다리 힘으로만 쭉 무게를 치는거예요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가요 다리 힘이 대퇴 사두근 쪽이 힘이 많이 들어가실거예요 완전 많이 들어가죠 떨려요 완전 무거운거 저도 지금 떨려요 쭉 올려주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이런식으로 똑같이 10개에서 15개정도 반대로 해주시면